아무도 무시하고 5층에 있는 해머 찾아서 올라와 타겟을 제거 안 한거죠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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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겟이 총 10개에요 이거 모두 다 제거하셔야 되는거에요 밑에부터 올라오시면서 소탕조가 타겟을 제거하시고 소탕조가 가지고 오는 그 해머를 가지고 8층 각자 격실에서 만나시는거에요 알겠습니다 모자기 먹어 많이 먹어 100% 이에 못한거 같아요 되게 시끄러웠고 아 그래요 두세 번 서로 왔다갔다 하다가 또 봐 또 봐 또 봐 왜 휴발했던 지전 이라고 처음에 생각은 했었는데 항상 피니시라니에 꽂혀있었던 광채보드의 깃발이 꽂혀있었고 눌릴수도 있겠다 아 너무 아쉬워 이제 끝이라고 전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꽂혀중적으로 다와서 제가 깃발을 뽑으라고 했고 아쉬워 아쉽 오 아쉽 아쉬 waktu 아쉬움 흩 네 아쉽 아쉬워 quicker 아쉬워